이번 종목은 엄청난 승부욕을 자극하는 종목이거든요. 치열한 몸싸움에서 살아나는 자만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타이머 단체 사진 찍기입니다. 전체 팀이 나와서 제자리에서 코끼리코 다섯 바퀴를 돌고 그리고 사진 액자 속으로 가서 제가 5초를 셀 겁니다. 5, 4, 3, 1, 히슬이 딱 불리고 사진이 바로 찍힙니다. 그때 프레임 안에 가장 많이 눈코입 얼굴이 많이 나온 팀이 이기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토너먼트 방식으로 결승까지 진행되고요. 올해는 특별히 이천이 태극전사들과 함께합니다. 이천이 태극전사? 여기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천이 태극전사들이 여기 있네요. 이천이 태극전사들이 여기 있네요. Farewell 능림 가운데 김유진 감독님 보이고 인데 몇 살 때 사진이죠 저게 27 지금 이랑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스미리 7 조재진 감독 대신조 미쳤다. 제일 빛난다, 제일 빛나. 파이터, 파이터 눈빛. 이효류 감독님은 너무 과거 사진. 70년대 사진 같은데요? 너무 옛날 분들 같은데요? 하수트 감독님 98년 모습인데요? 다 있습니다, 지금. 아니, 뒤로 갈수록 사진이 흐려. 그러네. 색색깔 생각 직전이 되잖아. 타이머 단체 사진 찍기. 첫 번째 대기팀은?